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20호 태풍 짜미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에 따르면 10월 21일 오전 9시 괌 대대도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사이에 해상해서 중심기압 1004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5시경에는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로 강해진 태풍 형태가 나타나며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본 큐슈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하루 뒤인 10월 24일 목요일 새벽 중심기압 989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저기압은 20호 태풍 짜미로 예상이 되며 일본 도쿄와 도후쿠 동북지역의 폭우를 동반하면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저녁 11시경 중심기압 992헥토파스칼의 20호 태풍 짜미는 일본 도쿄 인근 해상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호 태풍 짜미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20호 태풍 짜미 관련된 이후의 진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XT92W를 추적 감시 중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XT92W는 기존의 열대성 저기압과 달리 비열대성 저기압, 엑스트라 트라피컬 사이클론으로 분류된 시스템입니다. XT92W에서 XT라는 단어는, 이 두 알파벳은 엑스트라 트라피컬의 약자로 비열대성 저기압을 의미합니다. X는 엑스트라 트라피컬의 EX에서 따왔고, T는 트라피컬의 T에서 따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초기의 열대성의 특징을 잃고, 열대성 저기압에서 벗어나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온대성 저기압은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의 진량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을 하고요. 태풍과는 달리 비대칭적인 구조와 전선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저기압은 여전히 강력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열대성 에너지원 없이도 독립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XT92W는 이러한 온대성 저기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더 이상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시스템의 변화와 영향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15일 발생한 전세계의 화산 폭발 소식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수메르 화산 소식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수메르 화산이 오늘 폭발했습니다. 화산재 경보센터 VAAC 다윈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화산재 기둥이 약 14,000피트, 4,300미터 상공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화산재 기둥은 남동쪽으로 시속 약 5노트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테말라의 푸에고 화산 소식인데요. 화산재 경보센터 VAAC 워싱턴 보고에 따르면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지속적인 화산재 분출이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 화산활동이 계속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페루의 사반카야 화산 소식인데요. VAAC 부에노스아이네스에서는 사반카야 화산에서의 지속적인 화산재 분출이 보고되고 있으며 화산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어제 10월 14일 오후 12시 4분경에 일본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0 진원의 깊이는 60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0월 14일 저녁 7시 46분경 또다시 일본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5 진원의 깊이 70km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문제는 그 전날 10월 13일에도 어제 강진이 발생했던 지바현과 맞닿아 있는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4.3 하루 전날 10월 12일에도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규모 3.0의 연속 지진들이 발생 중이라는 건데요.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은 수도인 도쿄와 인접한 곳이고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의 지진들은 평균적으로 지진들이 진원의 깊이가 낮은 곳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진동을 사람들이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역은 수도인 도쿄까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도쿄는 지진에 취약한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최근에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의 연속 지진은 규모가 4클래스의 지진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만 굉장히 대지진은 아니지만 역시 위험한 겁니다. 도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실제 이번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의 지진 이후에 큰 땅 울림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은 여러 개의 활성 단층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 지역의 최근 지진들이 도쿄 인근의 다른 활성 단층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 큰 땅 울림 소리가 계속 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진 전후로에서 큰 땅 울림 소리, 즉 이거는 지진의 전조음 또는 지진파가 들린 후 큰 지진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 울림 소리는 주로 지하 깊은 곳에서 지각판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소리로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각판이 갑작스럽게 미끄러지거나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지표면까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진파의 첫 번째 충격파, 이 피파는 공기를 통해 전달돼서 땅 울림 소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 지각판이 이미 큰 압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곧 더 큰 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작은 지진이나 이 지각판의 미세한 이동이 더 큰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땅 속에 깊은 곳에서 축적이 된 에너지가 서서히 방출되다가 큰 충격으로 폭발적으로 방출되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들은 지진 발생이 임박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발생 중인 지바연 이바라키연의 지진은 반드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틀 뒤인 10월 17일 저녁에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뜹니다. 슈퍼문인데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말입니다. 2011년 3월 19일에 달이 지구의 약 18년 만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도달해서 평소보다 더 크게 밝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슈퍼문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문이 발생한 것이 3월 19일인데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문이 발생한 전후로 해서 일주일 정도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슈퍼문이 발생한 지 대략 일주일 정도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슈퍼문과 동일본 대지진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두 현상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은 논문들은 있습니다. 그러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지만 다만 확실하게 입증을 할 만한 것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 달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달이 지구주의를 타원형 궤도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으며 가까워지면 달이 크게 보일 수가 있고요. 멀어지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이틀 뒤인 10월 17일 목요일이죠.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이유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평균보다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35만 7천 4백 킬로미터로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인 38만 4천 4백 킬로미터보다 약 2만 7천 킬로미터 가깝습니다. 따라서 10월 17일 목요일은 이 때의 달은 다른 때의 둥근 달에 비해서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